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EU에서는 공해물질 제로를 목표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전기차는 이제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정답은 동력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태워 엔진을 돌리지만 하이브리드차는 여기에 모터를 보조동력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엔진 대신 모터만으로 움직여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죠. 이처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대세가 되며 그 핵심 부품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의 신장이라 불리는 구동 모터코어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지만 모터코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전동 미니카에도 소형 모터코어가 들어있는데요. 건전지를 넣으면 전기가 흐르며 자기장이 생기고 그 힘으로 모터가 회전해 바퀴를 움직이죠. 전기차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며 차량을 움직이는 구동 모터코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원형 철심처럼 보이는 구동 모터코어. 내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부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정자의 촘촘히 감긴 구리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회전자속 자석이 자기장에 반응하여 회전하게 됩니다. 이 회전력이 모터에 축인 샤프트를 타고 바퀴로 전달되어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동 모터코어는 다양한 부품이 결합되는 만큼 매우 정교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동 모터코어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제작됩니다. 전기강판은 무방향성과 방향성,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류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느 방향에서도 자기 특성을 균일하게 유지해 모터 효율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방향성 전기강판은 자성이 한쪽으로만 흘러 변압기처럼 일정한 방향만 사용하는 장치에 적합합니다. 균일한 효율이 요구되는 자동차용 모터에 방향성 전기강판은 맞지 않아 구동 모터코어 제작에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이 사용되죠. 먼저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슬리팅 공정을 거칩니다. 얇은 두께의 전기강판을 길이 방향으로 전단 가공해 모터코어 제작에 알맞은 폭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거 0.5mm의 전기강판을 사용했으나 기술이 발달되면서 효율이 더 높은 0.2에서 0.3mm 두께의 얇은 전기강판을 사용하고 있죠. 슬리팅된 강판은 이후 프레스 공정에 투입됩니다. 절연 코팅된 전기강판을 금형에 맞춰 찍어내면 고정자와 회전자의 형상을 띈 납장 코어가 만들어지죠. 보통은 고정자와 회전자를 따로 만들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같은 강판에서 동시에 찍어냅니다. 하나의 전기강판을 최대한 활용해 자제 낭비를 줄이는 거죠. 이후 납장의 코어 수백 장을 금형 안에 겹겹이 쌓는 적층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쌓을 거라면 왜 처음부터 한 덩이로 만들지 않는 걸까요? 만약 모터코어를 한 덩어리로 만든다면 자기장이 생길 때 전류가 덩어리 속을 크게 흐르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죠. 하지만 얇은 강판을 절연 처리해 겹겹이 쌓으면 전류가 강판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지 않아 불필요한 열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적층 구조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공정인 거죠. 적층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엠보 방식입니다. 강판에 돌기를 만들어 맞물리게 하는 전통적 방식인데요. 비용이 저렴해 생산성이 높지만 층간에 틈이 생기면 소음과 전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셀프 본딩 방식입니다. 접착층을 열로 붙여 별도의 접착제 추가 도포가 필요 없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앰프리 방식입니다. 금형 내에서 접착제를 자동 도포하고 경화해 돌기 없이도 우수한 체결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전기적 효율까지 높일 수 있죠. 접충된 코어는 경화, 냉각 과정을 거쳐 단단히 고정되고 대압 장치를 이용해 금형에서 안전하게 분리됩니다. 그 다음 회전자에 영구 자석을 넣는데요. 이 자석이 고정자의 자기장과 상호작용에 회전력을 만듭니다. 이후 샤프트를 체결한 뒤 고정자와 회전자를 조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 품질 검사를 거쳐 구동 모터코어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다양한 부품과 섬세한 가공 기술이 더해져 완성되는 구동 모터코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고효율 모터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구동 모터코어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구동 모터코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앰플이 방식과 함께 기계적, 화학적 체계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형을 직접 설계, 제작할 수 있고 자동화 공정, 정밀 검사 및 연구 인프라까지 갖추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고객 맞춤형 설계까지 제공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포스코 그룹 간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력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해 전기 강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은 포스코로부터 고품질 전기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죠. 또한 포스코 기술 연구원과 협력해 제품 품질을 높이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판매 역량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국, 북미, 유럽을 넘어 인도로 생산 거점을 넓히며 현지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공장은 연내 중고 및 양산 공급을 앞두고 있어 이를 통해 생산 안정성과 공급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미래 전기차 수요를 예측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전략적 타겟팅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고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연간 7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연간 천만 대 판매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 부품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구동 모터코어의 활용처는 앞으로 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도시망공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로봇, 선박, 스마트 가전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소재, 기술, 생산, 판매, 전 과정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끊임없는 혁신과 확장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의 신장인 구동 모터코어 시장을 리딩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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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